이 느낌. 그리고 블랙과의 조화로움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지금 이렇게 기능들도 화이트 LED 창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능찜, 영양주, 현미바라, 고화력 고화력 사양도 지금 20만 원이 안 되는 금액 안에서 고화력 사양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의 끝판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쪽에 사양을 보시면 CF에서 많이들 보셨던 그런 사양들이 함께 녹아있거든요. 이중 모션 패킹입니다. 이중 모션 패킹 한 번, 두 번, 이중으로 막아주고 밀폐해줄 수 있는 패킹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다르죠. 이중 모션 패킹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패킹부터 워낙 워낙 최신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딱 분리를 해볼게요. 안쪽에 소재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예전처럼 코팅이 돼있다 보면 뭐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렇죠. 벗겨지기도 하고 이러다 하면 밤물 고이죠? 냄새 올라오죠? 그럴 수가 있는 건데요. 스텐 소재는 한 번 닦아내면 끝나요. 관리도 편하죠. 쓱 닦아내시고 관리하시면 속까지 오래오래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넷소치를 보시게 되면 코팅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화력 사양 보셨죠? XR 블랙 코팅이라고 하면 정말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합니다. 그럼요. 세척을 하셔도 고화력으로 밥을 지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래 쓰실 수 있겠고요. 이 기능을 다 하고도 에너지 소비율 등급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등급입니다. 1등급이에요. 매일매일 코드 꽂아야 됩니다. 보은 때문에.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규용은 부담 없이 사용해보실 수 있는 1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아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로즈골드 컬러는 방송 때마다 제일 먼저 매진됐던 컬러 10인용이고 역시 실버 블랙 컬러 준비되어 있고 6인용도 두 가지 컬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양들을 다 보고도 지금 보시는 게 6인용이고요. 금액 자체가 아마 한 20만 월트 후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19만 5,200원에 그야말로 압도적인 조건에 가능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정립금을 다 들이잖아요. 합쳐보니까 5만 2,320원의 가격 혜택이기 때문에 홈앤쇼핑의 단독 조건이고요.